기준님은 이혼은 하셨죠? 이혼해서 혼자 사시네? 네 근데 애인이 있으시네? 남자분이 있으셔? 네 왜 남자분은 사지 않으셔? 남자분은 안 궁금하셔? 안 봐도 돼? 어?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이름 대지 말고 성씨만 어 김씨 몇 년생? 74년 2월 3일이요 이분 말고 또 있다는데? 네? 쫓아다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쫓아다니는 사람? 네 태부쇼 이시리성인데 똑같이 이제 74년생이구요 7월 20일 7월 20일? 기준님 네 미안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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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명이야? 응? 다 돼봐 다 지금 네 방어구체 흔들때마다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소리가 나오는데 네 그래요? 아니 몇 명 보긴 했는데 네 그 중에서 누가 저랑 제일 잘 맞을까 싶어가지고 아 다 불러보셔 그 생년월일은 아세요? 잠깐만요 생년월일 나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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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나이만 45살에 4월 15일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생일은 다 아시네 머리 좋으시네 또 아니 다 접었어요 왜 접어왔어요? 적어왔어? 접어 다녀야죠 어떻게 다 해요 또? 한 명은 나이가 좀 더 어린데 43살이고요 4월 26일 끝이야? 네 자 봅시다 기준님은 직성이 세서 남자들을 만나기가 상당히 힘드신 분이세요 그 남자를 만난다 하면 서로 좋아서 애인 사이일 때는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좀 덮어주고 사랑으로서 감싸는 주겠지 맞춰주고 네 근데 이 중에서 다섯 분 월, 화, 수, 목, 금 주말 근무재네 네? 주말은 쉬어야 되네 쉬어야죠 네 이 중에서 제일 잘 맞는 분은 네 마흔 다섯 살 먹은 분이 제일 잘 맞으시죠 아 그래요? 마흔 다섯 살 먹으신 분이 네 이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네 음 자기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음 표현을 하실 줄 아시는 분이세요 표현 안 하던데 표현은 안 해도 자기가 그만큼 기준님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그치? 근데 여기 와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격은 다 알고 누구를 선택을 해 놓고 왔을 거 아니야 음? 지금 그러기는 한데 네 근데 지금 이 중에서 제일 맞는 사람은 음 이 사람이 제일 맞아 음 마흔 다섯 살 음 그러면 기준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오셨어? 네 밀당을 한다고? 그럼 이게 밀당이지 아니면은 그 뭐라고 아 좋아하는 거 같긴 한데 어쩔 때 보면 또 기준님 그럼 내가 거꾸로 거꾸로 물어볼게 네 지금 기준님이 이 다섯 명을 놓고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럼 기준님 생각은? 누구를 선택을 하고 왔어? 나하고 틀린가? 그렇지는 않은데요 똑같긴 한데 네 이 사람을 두고 왔지 네 이 사람을 두고 왔으면 네 내가 다른 사람들 거까지 다 봐줄 필요는 없잖아 어 그러면 이 사람만 놓고 봤을 때 네 이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딱 어떤 뭔가를 정해 놓고 사는 사람이야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딱딱 쓰러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싫으면 아예 안 봐 음 그 정도로다가 맺고 끊는 게 정확한 사람이야 음 근데 이 사람은 밀당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그거는 기준님이 그렇게 생각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데 얘가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뿐이야 음 음 그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기준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음 그치 음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음 아까 이야기했듯이 싫으면 아예 안 만난다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만나는 이유는 왜 만나겠어 자기도 마음이 있으니까 만나겠지 음 하지만 자 기준님은 이혼을 하셨어 음 음 근데 이분은 초혼으로 보여 음 네 맞아요? 이분은 결혼을 안 하셨어 이 나이 먹도록 결혼도 안 하고 뭐 했대 음 그냥 사는 게 좋아서 그냥 음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후리고 다녔나 그런가 아니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고 음 다른 분들은 한 번씩 좀 다녀왔고 하니까 좀 더 편하고 자 봐봐 이 나이 어린 사람도 네 장가를 가서 지금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음 맞죠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 7월 20일생 네 이 사람도 가정이 있어 음 가정이 없는 사람은 음 마흔여덟살짜리하고 어 마흔일곱살짜리 음 이 사람하고 이 사람들은 이혼을 했고 음 지금 마흔다섯살짜리 이 사람은 초혼이고 음 근데 기준님이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란 말이지 마흔다섯살짜리 초혼 음 근데 자꾸 도망을 가 음 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음 그래요 기준님에 대해서 안하는 거 같은데 안하는 거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아껴도 주고 음 근데 겉으로 표현을 못 할 뿐이야 음 음 음 그 이 중에서 누굴 앞으로 만나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 오신거지 그쵸 완전히 저긴진 몰랐네 그럼 답은 나왔네 이 사람 이 사람 됐죠 김상현이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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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